오늘 뭐 다 설, 내로 벌써 뭐 내려가고 이래가지고 설날이라 글쎄 뭐 시청자 여러분들 뭐 다 지금 못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잔잔하게 BCG 하겠습니다 뭐가 많네 이것밖에 없는 거네 아직 얼리 억세스라 음 보자 아 엔지니어님 3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게 올라가는 거구나 세뱃동 감사합니다 네 BCG 공성전차 만들기 게임인데요 아 5개 감사하고요 어 이게 아무런 뭐 튜토리얼 없이 그냥 시작해버리네 아 이렇게 만들라는 건가 바퀴를 붙여보세요 플레이 해보세요 뭐 이건가 옆으로는 안 붙나 아 이렇게 아 저 저 이 집을 파괴하라는 거구나 이게 뭐 제한은 그런 제한은 없나요 몇 개의 부품은 얼마든지 써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어 어 야 바퀴를 겹쳐낼 수도 있네 공간 제한만 있구나 맘에 들고 드네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지우는 건 뭐지 지우는 거 아 컨트롤 G 하니까 되네 이건 뭐야 이게 뭔데 이게 핸들이야 이게 핸들이야 이건 뭐야 클릭 앤 드래그 이건 뭐지 아 아 뭐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있네 음 일단은 웹포너리 아 플로우 몰라 해봐 일단은 플레이 아 아 내가 타네 이걸 빼자 그러면 이거 취소가 뭐죠 삭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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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가 뭘까 이건가 아 아 간다 성공이야 넥스트 존 저걸 파괴하라고 뭐 그냥 하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가서 따세 꺼지시구요 뭐 만들 것도 없네 3탄 그냥 고해 이게 최고라고 어디야 뭐 뭘 뿌실까 이번에는 뭐 어 아 단순히 저기 통과만 해서 가라는 건가 그러면 전체 삭제 이거 일일이 지워야돼 아 휴지통 음 아 이 기준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음 조그맣게 만들면 되지 이게 이제 이걸 달아줘야되고 음 블락 브레이스 아까 거기도 있던거잖아 근데 이거는 베이직에도 있던건데 접치네요 우든 패널 우든 패널 이건 왜 있는지 모르겠고 이건 왜 있을까 이런거 왜 있는거야 쓸데가 있나 스티어링 위에 바퀴를 달아야 된다고 이런거 그런거야 그렇게 하면은 아 아 그런거야 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밑에서 작업해야되나 그럼 어떻게 작업해야되나 하여튼 지워봐 어 그러면은 이 스티어링을 일단은 아래에다 박아야되냐 아래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아 옆에다가 이렇게 이게 뭐하는거야 도대체 이렇게 이거를 돌리는건 없나요 이 이 방향을 여기다가 이제 바퀴를 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달라는거야 이렇게 지금 물리엔진 개쩐다 안되는데 야 안되는데 안되잖아 바퀴를 어떻게 해야돼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잘해 해야되나 이렇게 그이 그이 이벤트 이렇게 이벤트 으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면은 피해 양들아 꺼져 아 양들을 지키는 건가 어쨌든 성공했고요 음 이번엔 뭐야 아 저기 뒤에 있는 건물을 파괴해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그럼 일단 방패가 있어야겠다 방패가 일단은 방패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음 가만히 있어봐 이거를 올리고 싶은데 별게 다 있네 아니 무슨 저 튜토리얼이 없이 너무 많은 무기들이 있단 말이야 어 너무 높은가 이정도까지만 하자 그러면 방패를 설치하는 거죠 세로로는 안되니 극혐이로다 방패 아 R 이에요 아 됐어 그리고 몸통을 만들어야겠죠 일단은 몸통 같은 경우는 음 이 사이를 이어주고요 그리고 뒤를 이렇게 해줍니다 뒤에다가 바퀴를 달아주고요 그리고 음 여기 여기 내가 이렇게 해서 바퀴를 달아줍니다 음 그리고 이 바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퀴 위에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 다음에 또 바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퀴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야 뭐 투석기 없니? 투석기 이게 투석기인가? 이게 투석기인가? 캐논은 내가 뭐 버튼을 누르면 나가는 건가요? 아 그럼 캐논을 하면 좋겠구만 아 그러면은 캐논을 다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방패를 없애자 공격이고 최선의 방어 캐논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투석기 투석기가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투석기가 이건 뭐야 아 찌르기 아 그래 메카니컬 여기서 만드는 건가 보네 음 가운데다 큰 바퀴도 좀 달아주고요 음 위에 화살표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아 돌리라는 거야 투석기 투석기가 뭐 이건 뭐야 피스톤 피스톤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라면 어떻게 해야 돼 어 뭐야 미사일은 어떻게 쏴 대포는 어떻게 쏴 여러분들 아니 대포는 어떻게 쏴 쏘는 버튼이 뭐야 C야 C야? 아 나 어떻게 하는지만 보게 됐어 어 가자 어 잠깐만 어 어 어 어 어 아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어 가만있어봐 음 알았어 여기를 메꿔줘야겠네 어 여기를 메꿔주고 무겁지 않아 그치 뒤에 아이고 뒤에도 똑같이 무겁게 해줘 그러면 어 그리고 흑 흑흑흑 음 뒤에도 똑같이 무겁게 해주고 이건 뭘까 음 나한테 쏘는 거야 얘들아 꺼지세요 그리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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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직도 앞이 좀 무겁네 어 어 아 꼬꾸라진다 아 무게중심이 문제네 어 재밌네 이 게임 뒤에다가 이제 무게 무겁게 하기 위해서 스티어링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아 이게 그거구나 오케이 스피닝 블록 별게 다 있네 피스톤 아니 근데 이게 아 이게 추야? 근데 여러분들 내가 궁금한게 이게 샷 그게 아니라 조작 버튼 따로 설정이 가능하구요 아 한번밖에 발사 안되네 어 안 부서진다 이거부터 부숴까 이거부터 부숴까? 이 뒤쪽으로 돌아가야지 어 어 아니 이게 지금 이게 반대로야 이게 가만있어봐 이러면 되나?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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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 아까 아까는 제대로 했는데 거꾸로 됐지 이게 반대로 됐지? 좌우가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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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달았나? 쓰읍 렌치 모양이요?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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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 일단은 무거우니까 여기를 굳이 달 필요가 없어 그치? 굳이 달 필요가 없고 여기다가 차라리 피스톤 운동 한번 테스트 해보자 피스톤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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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있다 정말 다양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있어봐 있어봐 나 이제 제대로 할게 어 다시 이제 이제 알았어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이제 알았어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이제 알았어요 여기는 일단은 별다를게 없어요 여기는 여기는 내 생각에 여기는 어 가운데 있는 저것만 일단 맞춰주면 돼 그래서 저것만 일단 맞춰주면 된단 말이야 그거는 일단 캐논으로 맞추면 돼 그냥 그래서 캐논을 한 3개 달아 그리고 이제 뒤에서 건물 부실 때가 문제인데 건물 부시는 거는 건물 부시는 거는 이제 음 이제 피스톤을 달아야 되겠다 건물 부시는 거는 어 일단은 가만있어봐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버튼이 없냐 이게 무조건 앞 이렇게 밖에 안 돼 화면이 하늘로 올라가는 올라가는 키는 없어 이런 식으로 와야돼 키를 굉장히 불편하네 시점이 시점이 굉장히 불편해 화면 조작이 쓰레기 수준이야 거의 여기서 이제 피스톤을 닫니다 이거를 앞에서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F1을 해서 아 이렇게 F1을 F1키가 있구만 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피스톤을 두 개를 연속해서 닫니다 계속 계속 가요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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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고 이제 여기서 메탈 스파이클 일단 테스트를 좀 해봐야되요 중간 점검 그렇죠 좋죠 이렇게 이렇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미사일은 이렇게 쏠 수 있고 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가 또 무겁기 때문에 앞에다가 또 박상뇨님 감사드리구요 계속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탈 스파이크 메탈 블레이드 블레이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거죠 네 이걸로 이제 바퀴를 다는데 바퀴도 좀 간지나는 바퀴로 이런 바퀴 되나? 이것도 바퀴예요? 이게 바퀴야? 가냐 이게? 조금 제대로 제정신이 안 단 것 같다 이건 조금 안 좋은 것 같기 때문에 빼고 모터휠 어 요정도면 네네네네 괜찮은 것 같죠? 일단 요번판은 요정도로 합시다 앞으로 우리 갈 길이 많을 것 같으니까 요번판은 요정도로 하고 일단 바로 쌓아서 끝납니다 끝내고 이게 왜 떨어져 나가지 근데? 야 이게 떨어져 나는 이유는 뭐야 무거워서 그런가? 이딴 식으로 게임을 만들면 어떡해 아 와이어를 써야되요? 아 그래서 이게 있는거야? 이 와이어로 다 고정합니다 와이어로 아주 촘촘히 이 아래부터 다 고정을 싹 와이어로 아주 와이어로 묶어 아주 꽁꽁 꽁꽁 묶어줘야되요? 음 아주 아주 촘촘히 와이어로 된다 음 됐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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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가 가 가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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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이 오라이 아 아 아 하 오라이 아니 아니야 가운데 것만 두고 가면 어떡해 아 와이어를 더 묶어야 겠어요 내 와이어가 부족해 어 분 변신 로봇이야 뭐야 음 와이어를 아주 촘촘히 미친듯이 서로를 속박 해야 되요 아 서로를 이렇게 이런식으로 아주 그냥 빠져나올 수 없게 와이어는 너무 노가다 다 이거 아 아 으 피스톤을 봉인했다구요 그런거야 내가 괜찮아 이 두개만 있어도 돼 나와 아 변변치 못한 녀석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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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